2021 기획특집 프로그램 시장하실래요 승희 아나운서와 시장하실래요 제작진은 지난 11월 전통시장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관악 중부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됐죠 그러다보니 시장도 라이브 커머스로 진출 관악구의 중부시장도 관악구청과 함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는 GMB 관악마을방송의 명 MC 김진희 MC와 관악구의 명 아나운서 승희 아나운서가 함께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중부시장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맡은 오늘만큼은 쇼핑호스트 김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관악구 알뜰살뜰 소식들만 그렇게 전해주시더니 우리 중부시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빠질 수 없죠 관악구의 아나운서인데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관악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데요 저희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요 쇼핑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른 곳과 네 관악 중부시장을 치시구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안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주문 하시면 저희가 순차 발송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별로 나오는데.. 고집이 별로 나오네요 매일매일 제가 나와 있으니까 고집이 안가워 승희 아나운서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진행보다는 먹는 소리 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사실 저도 먹고 싶은 방송입니다 다양한 할인 메뉴와 두 MC의 멋진 진행 덕에 한 달 넘게 이어진 라이브 커머스는 연일 매진행진 관악 중부시장의 라이브 커머스 데뷔는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아 여기 관악 중부시장은요 검색창에 관악 중부시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관악 중부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들도 소상공인의 나라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 무대를 선보였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통시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이렇게 관악구의 여러 전통시장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더 많은 시민분들이 더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시고 더 많은 소상공인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장 하실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